어! 안녕하십니까! 안녕하십니까! 잘 지내니? 차로? 네. 오늘 뭐 할 거냐면은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거든? 너 루틴이 뭔지 알아? 이탈리아 소금에 축하하는 루틴이 아 너네 콘티 쓰잖아! 너 안 써? 너의 루행사를 해? 좋지 않니? 난 알고 있단다. 그리고 또 뭐 있어? 프리퍼스 아니 그거는 옵션인거고 그렇지 야 특일아 네 루틴 보내줄게 자 루틴 인트로 다 적을 수 있겠어 거기 안에? 그래서 보통 벌스는 에잇 프리퍼스 위대한 신왕 헤르마타가 뭐하는거야? 아니야 아니군요! 아니군요! 사와봐